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이슈는 여야 단일화 첫발 이변은 없다 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는데요.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박 전 장관이 3수 도전 끝에 최종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 권리당은 50% 그리고 전국민 대상으로 50% 해서 경선을 했는데 최종 득표율을 보면 박 전 장관이 한 70% 정도 되고요. 우상우 의원이 한 30% 정도 됩니다.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단일화를 한 뒤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2차 단일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인데요. 큰 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박 전 장관이 여권 후보로 범여권 후보로 단일화되지 않을까 체급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단일화 결과도 나왔는데 범야권 단일화 상황 이것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소위 이제는 제3지대 단일화 경선이라고 불렀는데요. 큰 이변 없이 이 역시도 안 대표가 승리를 했습니다. 전 국민 100% 경선으로 여기서는 했는데요. 다만 양측의 합의로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안 대표와 또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 간에 이제는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최종 단일화가 남았는데요. 입장이 좀 다른 게 안 대표 측은 좀 신속히 단일화를 하자. 한마디로 이제는 이 여세를 좀 몰아서 내가 서울시장 최종 후보가 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최종 서울시장 후보 등록일이 오는 12일입니다. 그 전까지만 단일화하면 된다라고 해서 다소 느긋한 입장인데요. 이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좀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좀 따라잡을 시간을 좀 벌려는 것 그렇게 이제는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어제 마지막 합동 토론회를 가졌고요. 오늘부터 일반 시민 100%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요. 이 결과가 한 4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내일 모레인데요. 따라서 내일 모레 그러니까 4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서 한 다음 주 안에는 대강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판세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중 한 명이 최종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는데요. 이 체급차가 확실한 범여권 단일화와 달리 체급차가 크다 보니까 좀 맥이 좀 빠지는데 그에 반해 범여권 단일화의 경우에는 나전 의원 오전시장 그리고 이미 결선에 올라있는 안 대표까지 대선주자급 정치 거물들이 맞붙다 보니까 여론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도 약간 미묘한 게 이전까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3지대 단일화는 없다. 무조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에 안 대표가 된다면 기호 2번을 달아야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다. 국민의힘이 기호 2번이고요. 안 대표가 소속된 국민의 당이 4번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안 대표가 단일화되는 것도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미묘한 신경 변화도 보입니다. 향후 단일화 과정부터 본선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4차 재난지원금 본격 증세 논의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이 지난달 28일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마련에 합의를 했는데요. 거의 20조 원 규모인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예산 마련 방안을 먼저 보면요. 총 19조 5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일부인데요. 그중 일부는 이제는 추경으로 예산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올해 예산안에 이미 포함된 관련 예산을 좀 땡겨서 그렇게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지원 대상이나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견이 된다면 이 추경안이 징액될 수 있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지원금 규모도 20조 원이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원 지급 대상을 보면 지난 3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일반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원 액수를 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단가도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또 근로자 5인 이하인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는 소득 산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 노점상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한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한 4만 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오는 3월 말 정도라고 하는데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야당과 좀 미묘한 신경전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입니다. 아무래도 야당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규모 지원금이 시장에 풀리는 게 달갑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이 돈뿌리기 선거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지원금을 주지 말라라고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에 처한 겁니다. 일단 추경심의 과정에서 좀 꼼꼼히 심사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절대자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고를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라리 이럴 거면 추경에 적극 협조해서 여야 합의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런 명분이라도 얻자라는 의견이 곧 나올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벌써 네 번째고 또 거기에 몇 차례 추경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도 좀 이렇게 이제 슬슬 증세론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증세론. 네. 지금 현재 이제는 우리가 세 번 지금까지 세 차례 이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한 14조 한 3천억 정도였고요. 1차 1차가? 네. 1차 그리고 소상공인 특수고용직들을 위한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각각 7조 8천억 원 그리고 9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또 20조 원 규모의 예산이 또 집행이 되니까 재난지원금으로만 보면 1년 새 51조 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 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되니까 예산의 한 10분의 1이 이제는 지원금으로 나간 겁니다. 거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금 이외에도 각종 다른 명목으로도 예산이 쓰였으니까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다행인 건 2020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저하돼서 세금이 덜 거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작년에 이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르고 또 동학개미로 상징되는 주식 거래가 또 활발해지면서 이제 증권 거래수도 이제는 증권 거래수도 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권 거래수가 두 배 이상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또 나름 선방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수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계속 예상 못한 돈이 지출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최근에 또 논의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까지 또 법제화된다고 하면 국가 재정이 더 악화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좀 대세로 보입니다. 증세는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인데 그런데 이제 당장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증세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번 추경과 증세를 결부하는 것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선거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는 거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고 그렇게 느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게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발언을 해서 배신의 정치라는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유 전 의원을 두고 소신 있는 발언이다.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 라고 아주 치켜 세웠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야 입장만 바뀐 거지 그때와 똑같고 오히려 경제 상황은 코로나19를 생각하면 그때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천연 자원과 같은 확실한 소득원이 극히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지원금이든 복지든 사실 증세가 없이는 좀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서 말 그대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지금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인지 이제 5선이죠. 5선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내용의 이른바 이제 사회적 연대세법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고소득자의 기준을 연간 세후. 그러니까 세후 1억 원 이상 수익자로 보고 있는데요. 한 57만 명 정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는 10대 기업까지 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금 수준에서 한 7.5% 정도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최대한 5조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다른 논의도 있는데요.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예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에서 2% 정도 인상하자라면서 방법만 틀린 거지 징세 논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당장 징세 논의가 이제는 당장은 이제는 활발해지기는 힘든 게 올해 4월 보궐선거 또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줄줄이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징세 논을 본격화할 경우 이제는 가져올 이제는 조세 저항이나 민심 위반이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여당은 조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이제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일단 내년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최종적인 코로나19 청구서가 날아올 겁니다. 그때쯤이면 이제는 징세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선거가 끝나면은 청구서가 날아오는 겁니까? 네. 이제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좀 계속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